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덕터 요미입니다. 며칠 전부터 제 친구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요. 계속 옆에서 힘들어하니까 제발 빨리 병 가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가요. 주사를 맞을까봐 무섭대요. 그런 분들은 오늘 배울 표현 꼭 외워주세요. 선생님, 살살 놔주세요. 구독, 좋아요. 선생님,優しくしてくださいね.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주세요. 선생님, 이게 선생님이라는 뜻이죠? 한국에서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님자를 꼭 붙여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님자에 해당되는 삼아 같은 말은 안 붙여도 돼요. 그냥 센세라고 하시면 되는데요. 안 붙였다고 실례가 되지는 않으니까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야사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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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사십시오.